안녕하세요. 매직에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라즈베리파이에 키즈루비라는 것을 설치하고 그 키즈루비를 통해서 간단한 퀴즈쇼를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라즈베리파이 쪽에다가 코더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 설명했던 웹페이지에 가장 기본 되는 것들이죠.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슛트, CSS, 그리고 HTML을 배워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로 이 라즈베리파이에다가 코더를 설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준비물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은 라즈베리파이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가 필요한데 SD카드 같은 경우에는 4GB 이상의 SD카드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넉넉하게 16GB 마이크로 SD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코더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고 우리가 실제 컴퓨터에서 사용할 때는 이더넷을 연결을 해도 되고 아니면 무선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도 되는데 만약에 무선 와이파이로 라즈베리파이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IP타임 M100 미니라는 와이파이 모듈이 있어요. 이 모듈을 사용하시면 돼요. 준비물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이 SD카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포맷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라즈베리파이 살펴보기라는 강의에서 포맷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포맷을 한번 해주세요. 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맥용으로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포맷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필요한 설정은 컴퓨터 쪽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코더를 설치를 하려면 코더 쪽 홈페이지로 이동을 한 다음에 코더 관련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셔야 돼요. 이 코더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코더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코더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압축 파일을 지금 저는 미리 받아놨는데 이 받아놓은 압축 파일을 풀면은 이와 같이 코더 v.0.9라는 폴더 밑에 코더 셋업 그리고 라즈 파일 img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 이미지 파일을 sd카드에 덮어 씌우면 되는 거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 파일 설치를 할 때 그 터미널 쪽으로 이동을 해서 뭐 복잡한 커맨드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맥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코더 셋업을 실행하면은 아마 처음 실행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이렇게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승인을 누르고 여기서 맥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보안에서 이게 바이러스 걱정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확인 없이 열기 클릭을 하고 열기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은 그리고 준비가 됐고요. 먼저 스타트를 할 때 sd카드가 꽂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스타트를 누르셔야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치를 하고자 하는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에 인식이 됐죠. 인식이 된 상태에서 next를 누르면은 얘가 sd카드를 찾고 그 다음에 인스톨 하면은 패스워드를 묻고 설치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고요. 기다리면은 이렇게 ok가 떠요. 뜨면 자동적으로 sd카드가 제거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설치된 sd카드는 라스워리 파이에다가 꽂아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윈도우에서 이 코더를 설치하는 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윈도우에서는 코더를 설치하려면은 그 디스크 이미저라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디스크 이미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와 같이 이쪽 주소로 이동을 하면은 윈32 디스크 이미저라고 되어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에다 설치를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 아까 우리가 맥에서 다운로드 했던 동일한 코더 압축 파일도 다운로드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서 이미지 파일 여기 오른쪽 부분에 이 파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아까 다운로드한 압축 파일 코더 들어가면은 이제 라즈파이.img가 있죠. 이 img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를 눌러주세요. 경고가 나오면은 예.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맥과는 달리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동으로 따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완료되면 윈도우에서도 설정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SD카드를 라즈베리 파일 쪽에다가 꽂고 실행하면 되고요. 그런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라즈베리 파일 쪽에다가 SD카드를 꽂고 코더를 실행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윈도우에서 코더를 연결을 해서 실행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윈도우 주용 봉주를 프린트 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를 했고요. 만약에 설치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치 안 하고 나중에 라즈베리 파일 쪽에 연결할 때 라즈베리 파일 쪽에 코더에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설치뿐만 아니라 윈도우 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더 쪽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싶다 할 때는 윈도우 주용 봉주로 프린트 서비스를 설치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윈도우 건 아니면 맥이 건 SD카드 이미지를 설치하는 것까지 하셨다면은 그 상태로 곧바로 코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더넷을 연결을 해서 공유기 쪽에다가 이더넷을 연결해서 사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곧바로 랜선을 라즈베리 파일 쪽에다가 연결하고 공유기에 연결한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코더 설치된 라즈베리 파일을 이더넷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명을 봐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와이파이가 아니라 그냥 이더넷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그냥 생략하고 뒤로 넘어가서 그 다음 거부터 진행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와이파이 설정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니터에다가 라즈베리 파일을 연결하고 부팅을 해보면은 맨 마지막에 코더 로그인이라고 표시가 되는 게 보여요. 여기서 아이디가 파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라즈베리 파이 쪽에서 쓰는 것처럼 패스워드도 영어로 라즈베리 R-A-S-P-B-E-R-R-Y 라즈베리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부팅이 완료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떤 걸 입력하냐면 sudo nano etc wpa 서플리컨트 한 다음에 w 서플리컨트 conf 라고 파일명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와 같이 와이파이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는 파일이 열려요.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 여기 typical encrypted network using wpa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어하는 여기 와이파이 이름을 ssid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psk에다가 그 와이파이의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disabled가 1 되어있는데 이거를 0으로 바꿔준 다음에 지금 저는 그냥 일단 그냥 놔둘게요. 컨트롤 x 컨트롤 x 를 누르고 뭐 yes y 를 누르고 엔터하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리부스를 하셔도 되고 나는 리부스를 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sudo if down wren 0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sudo if up wren 0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했을 때 if config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정 안 했는데 연결이 되면은 wren 0 쪽에 ip 그 공유기 쪽에서 받은 ip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이파이는 이와 같이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제 와이파이가 됐건 이더넷이 됐건 라즈베리 파이 쪽에 코더를 설치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부팅을 한 상태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나 맥에서 그 라즈베리 파이 쪽에 코더에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만 남았어요. 어떻게 연결해서 작업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해당 웹브라우저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와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코더.local 라고 엔터라고 실행을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음에는 한 번 이전에 접속했기 때문에 그 전에 경고 표시가 안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 코더.local을 실행하고 처음 진입할 때 여기 화면에 경고가 뜰 거예요. 왜냐면은 인증서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접속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제 경고가 뜰 건데 무시하고 계속하기를 누르시고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코더 쪽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일단 무시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 무시하고 실행해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처음에 실행했을 때 이하 같은 페이지가 떠요. 처음에 우리가 실행을 하면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줄 때 대소문자를 섞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단 제가 대소문자를 한 번 넣어서 한 번 만들어 볼게요. 저장을 했고 저장을 하면 다시 한 번 물어봐요. 대소문자 섞어서 이렇게 저장을 했더니 이렇게 환영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가릿 뜨고 하면은 이렇게 코더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 번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화면이 메인 페이지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코더 프로젝트들이에요. 코더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코더 프로젝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예제 프로젝트를 한 번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볼 때는 여기 우측 가장 위에 이와 같이 표시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HTML, CSS, JavaScript.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의 제목이 인터넷 삼총사라고 했는데 인터넷 삼총사라고 했던 이유가 인터넷의 웹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 보이는 HTML, CSS, JavaScript거든요. JS, JavaScript. 그래서 이 HTML, CSS, 그리고 JavaScript를 여기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편집을 하거나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옆에 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노드는 뭐냐면은 바로 이 코더라는 게 노드.js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노드.js 좀 더 코더를 내가 전문적으로 수정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노드 쪽에 가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지 않을 거고 설령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는 그냥 노드가 있다는 것만 그냥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뭐 폴더 아이콘 보면은 내가 프로젝트 만들 때 뭐 음악이나 이미지 같은 거 넣을 때 여기 도구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눈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프리뷰. 이거를 미리 한번 실행해 보는 거. 그리고 설정 관련된 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코더가 실행이 되고 이렇게 웹브라저에서 창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여러분들 설치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이번 시간 라즈벨 파일 쪽에다가 코더를 설치하는 것을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코더를 이용해서 인터넷 삼총사, 자바스크립트, 스타일시트, CSS, 그리고 HTML 이 세 가지를 작성하고 제어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할 때는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 바로 간단한 레시피를 웹페이지로 만들어 볼 건데 바로 땅콩버터, 잼, 샌드위치 만들기 레시피를 웹페이지로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